문 깻잎 몸은 좀 어때? 괜찮아? 나? 얼굴 아까보다 조금 나으신 것 같긴 한데 열이 좀 떨어졌나? 이마 좁아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하다 내가 약이라 그냥 간단한 거 챙겼긴 했거든 이번 감기가 진짜 지독하더라고 나도 새해부터 한참 알았잖아 그래서 요즘에 감기가 너무 유행이어서 약이 별로 어때 빨리 나아야 될텐데 일단은 죽도 좀 사왔거든 죽 먹고 약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봐봐 아 식은 땀 흘린 것 봐 잠깐만 잠은 좀 잤어? 왜 어제는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더니 좀 잤다니까 다행이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땀 좀 닦자 음 아 너도 나한테 이렇게 다해줬잖아 다풀 때 목 목이 아직 좀 상해있지 감기가 후효증도 진짜 오래가더라 여기 목도 여기 목도 아 아 식은 땀 이거 식으면 또 춥고 그러면 열나고 그런단 말이야 열 나고 그런단 말이야 잠시만 잠시만 고맙다고? 나는 오히려 너가 나 돌봐주면서 나한테 감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고 아 이거 겨드랑이다 손 여러분들 여기에 귀 끼고 있으면 돼 죽은 내가 만들어주기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쇠고기죽 사왔는데 괜찮지? 아직 열이 약간 있긴 하네 아직 열이 감기가 지독하니까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는 그래도 잘 관리해줘야 돼 잘 관리해줘야 돼 조금 괜찮아졌다고 또 막 돌아다니고 무리하면 나처럼 2주 동안 난다 아 목소리가 안 돌아와서 지금 큰일이야 나 열심히 하다니까 쿨링시트 주시더라구 이거 귀엽다 호랑이 그려져있어 이거 이마에 붙여줄게 하트 시원한가? 난 쿨링시트 한번도 안 붙여보긴 했어 하트 난 쿨링시트 한번도 안 붙여보긴 했어 하트 밑에 하트 여기 남은 계속 알리네 약 먹기 전에 좀 가져올게요. 이불 꼭 덮고 조금만 기다려. 죽 데워올게. 아름다워inel 이 쪽이 아직 조금 뜨거운 것 같은데 쇠고기 주킨 잔치 속 뜨겁나? 뼈 안 고파도 약 먹으려면 먹어야지 어때? 뜨거워? 잠깐만 식혀서 줄게 그러면 잘 먹네 너 먹을 수 있다고? 뭔가 먹여줘야 할 거 같아 넌 나 안 먹여줬나? 내가 잘 먹었지? 맞아 난 잘 먹지 이것만 한숟갈만 먹여주고 너 먹는 동안 나 약 준비하고 있을게 아 어우 잘 먹네 왜 아프면 어리광 부리고 싶잖아 이럴 때 부리는 거지 이렇게 입에 붙은 것도 어? 이렇게 딱 가지고 예? 아 맞아 한 2주 동안 아파서 일 못했으니까 할 일이 많긴 하더라 쉴 때부터 약간 마음이 불안불안했는데 어쩔 수 있지 뭐 내가 여기를 가져왔는데 여기 먹고 있어? traps 투하 미리 ё 긴장 병 PET 뿅 바닫고 뱅 저는 괜찮은데 목소리가 걱정이야. 목이 안 돌아와가지고. 열나는 거랑 감기, 그 기침 심하다고 이야기 드렸더니 어떻게 주셨거든. 빨강 빨강 했다. 그렇지? 빨강 빨강. 물 안 가져왔네? 먹고 있어. 물 가져올게. 바본가봐. 물을 안 가져왔어. 알약은 잘 먹나? 이거는 알약이고 그게 약이 원래 기침약에 알약도 있는데 지금 감기 유행이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이걸 일단 먹어. 밥은 잘 먹었네. 깨끗이. 밥은 잘 먹었네. 깨끗이. 이거 먹고 물도 잘 삼켜. 그리고 이거 또 아 이런 실험약이 의외로 더 먹기 어렵지 않아? 나도 그렇더라. 나도 그렇더라. 차라리 알약이 낫지. 실험약이 약간 더 기분이 묘해. 잘 먹었네요. 그러면 땀난 거 한 번만 더 닦아주고 그러면 땀난 거 한 번만 더 닦아주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덥고 푹 쉬어. 이렇게 이렇게 어때? 편안해? 왜 쉴 때도 괜찮지?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약은 좀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누워. 괜찮아. 너도 나도 올봐줬잖아. 고마우면 빨리 나아서 건강해줘. 감기 우리 빨리 회복하자. 이번 감기 너무 지독한 거 같아. 나도 빨리 목 회복할게. 그래. 그래. 그러면 쉬어. 이번에 정리하고 짐 싸서 갈게. 음식도 잘 먹었네. 잘 자. 잘 자. 절이 여행을 가끔은 더 정리할 수 없는 것 같애. 잘 자. 감사합니다.